대한민국 군인 바로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미터옥남 미치 독일 남자 블로그니입니다 저는 우락 씨도 왔는데 지나가는 시끄들하고 펀치 대결 해보니까 분명히 내가 이기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죄송한데요 저 유튜버인데요 혹시 간단한 인터뷰 가능하세요? 사실 이 친구만 필요해요 몇 자리세요? 학생이세요? 운동하세요? 괜찮아요 그냥 다녀오세요 일단은 제가 운동하는 사람이야 한 손으로만 할 건데 두 손으로 해도 돼요 아닙니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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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9천 넘었습니다! 와, 이거 sponsored pra down. 어! 안 돼? 안 되는데? 아, 여기... 고생 많았으니까, 될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유튜브 하는 사람인데 혹시 잠깐 좋아하는 펀치테크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좋다. 만약에 이기면 선물 드릴게요. 혹시 운동을 하세요? 웨이터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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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터인 신고대 против Anyone 웨이터인인가요? 웨이터인인가요? 벌 times 벌 photon 원해요 웨이터인인가요? 웨이는 마무리 깜비비안, 깜비비안. 맛있게 드세요. 와, 감사합니다. 음악은 얼마나 하셨어요? 진짜, 생각하면... 루이저. 오, 하하하하. 아, 그럼 3대 무릎은 안될 것 같아요. 3대 없으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영원이었습니다. 비비안. 비비안, 어르신, beautiful name. Thank you. What are you doing in Korea? I'm studying Korean, but I'm learning Korean. Oh, at which university? Uh, Kongo University. Oh, in Korea? Where you from, country? Germany. Oh, that's in Germany! Oh, my God! 아, 대박이다. 카레아이의 야시아. 아, 약했어. 약했어. 오우. come on. woo!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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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쪽으로 오! 와! 이 카엘! 독일 사람한테 아! 꿈이 배양고리 그리겠습니더 You know man 아! 아! Now you feel like home right? Yes! Do you work out? I did Wing Chun Kung Fu and Jin Jin Su when I was a legend Jin Jin Su? 안 돼! 햇대! 신입수!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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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다! Baby 주먹이 약해가지고 아! 저도 약해요! 운동만 하는데 방식이 약해요 너무 약해가지고 이기면은 선물 드리겠습니다 보여 드린다고요? 선물 비밀이죠 한 번만! 그만! 대한민국 군인 바울 한번 보여주시죠 예? 네? 오! 부스터! 어떻게 되셨나요? 군대 다니는지? 7월이 있대가지고 아! 7월이 있대가지고 아직도 좀 남아있네요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아! 저는 3대 500 갑니다 3대 몇이에요? 3대 125대 가세요 최대한 멀리 가세요 가보겠습니다 아! 망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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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역시! 끈인이 다르다! 와! 대한민국 바울 와! 와! 감사합니다 선물 이게 독일에서 온 까미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각실이 왔는데 전나 좋았어요 전나 좋았어요 진짜 3대 500 하는데 힘이 이렇게 약한지 몰랐어요 진짜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해결해주겠는지 한번 댓글로 알려주시고 미친 독일아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덕남 오버리나 바이바이 가보겠습니다 아 독일 생각보다 신기하다 와 니가 말했지 독일이가 존나 세 존나 세 존나 세 저는 중국에 왔는데 한국 음식이 더 좋아해요 한국 음식은 한국 음식은 중국 음식보다 네 한국 음식은 좋아요 오 존나 귀여워 고마워 고마워 오 좋았어 고마워 고마워 바이바이 고마워